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도 새로 진행하는 신규 사업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불철 줘야 정말 일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정말 짬내 갖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 시간이 새벽 2시 54분 이에요 말이 안되죠 새벽 2시 54분에 이렇게 눈 말똥말똥 뜨면서 이거를 그냥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2인티제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입들은 이거 피곤해서 못해요 할 필요 없어도 못 느끼고 어떠한 사명어도 없고 제가 모두 누구 인정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제 스케줄을 얘기하면 보통 빨라봤자 8시에 퇴근하고 보통 9시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새벽 2, 3시 어떨 때는 해가 뜨는 5시 6시에 퇴근해요 말도 안되죠 이게 인티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없으면 인티제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끝이에요 끝 인티제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의 소유자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고 어떤 누구의 어떤 그 어떤 그 뭐 북돋움 찾고 인커러지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인티제예요